신우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인데요 자꾸 감독님들이 짜증 섞인 트릭터들을 맡겨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화를 잘 내지 않아서 카메라 앞에서 화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입니다. 죄송합니다. 본인 입으로 제가 잘랐다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계속 촬영을 내내 매너도 너무 좋고 배우로서의 생각하는 것도 너무 진중하고 진지하고 참 멋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같이 작품을 한 게 영광스럽습니다.